안녕하세요. 네니보리 아줌마. 안녕하세요. 네니보리 아줌마. 할아버지께서 전해드리래요. 고맙구나. 잠깐만 기다려볼까. 자, 핑크하루 선물이란다. 저요? 선물이요? 우와, 고맙습니다. 네니보리 아줌마. 우와, 사탕이다. 딸기 맛있다. 사탕을 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양치질 꼭 해야한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조심해서 가렴. 새콤 달콤 레몬 맛사탕. 달콤 새콤 딸기 맛사탕. 어? 우와, 예쁘다. 어? 자, 뭐야? 핑크하루, 얼른 집에 가야지. 어? 핑크하루, 빨리 내려와. 빨리. 이거야. 어? 안 돼. 어? 아마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 사탕을 먹으면 안 돼. 이제 그만 가자 풀보다 사탕이 훨씬 맛있는데 괜찮을 거야 얼른 먹어 엄청 맛있는 거야 입이 엄청 큰데 더 줄게 맛있지? 핑카루 응, 갈게 안녕 핑카루, 잘 시간이야 양치질하자 응? 하기 싫은데 안 돼 사탕을 먹고 나선 양치질을 해야 돼 어서 핑카루 벌써 다 한 거야? 아, 맛있다 핑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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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면서도 사탕을 먹은 거야? 어서 양치질 해야겠다 사탕을 물고 자서 그런가 봐 양치질을 하면 금방 나아질 거야 어쩌지? 아기 아마도 사탕 먹었는데 어쩌지? 괜찮을까?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화제를 먹을까? 사탕? 네 젤리 캬롤 하하 하하하 자, 고르세요, 고르세요 고민 관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탕과 달콤한 캐러멜 쫀득한 젤리 집에서 사르르 녹는 초콜릿이예요. 우와, 정말 다 맛있어 보여서 못 고르겠어요. 저게 뭐지? 여기 사탕이 맛있다는 걸 아마도 아는 것 같아요. 아니, 설마? 내 사탕들을 먹어치우려고. 안돼! 이걸 안돼! 나도 먹고 싶다고! 안돼! 저리 가! 저리 가지 못해 녀석아! 저리 가라! 우리 아기 하마한테 가보면 안 돼? 아기 하마랑 놀고 싶구나? 아니, 그게 아니라. 사실은 핑크하루가 사탕을 줬어. 어? 눈보리! 큰일 났어! 진짜 큰일 났다고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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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이야! 무슨 일인데? 하마가 난리를 미우고 있어. 과자 가판대를 엉망으로 만들고 과자랑 사탕들을 뽕땅 먹어치웠어. 우리들 집까지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. 으악! 하마가 다 났다! 으악! 으악! 힘이 너무 쎄! 으악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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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탕이야! 내 거야! 내 거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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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지? 아픈 것 같아. 으악! 하마야, 괜찮아? 음… 핑크하루 때문인가 봐. 내가 사탕을 줘서 그래. 우리 닥터보리 선생님께 여쭤보자. 에이, 슈퍼 루키보리가! 얼른 가서 모셔오겠어! 으악! 부탁해, 루키보리! 네! 어디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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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을 많이 먹었댔지. 잇몸이 많이 부었구나. 충치도 생긴 것 같고. 선생님,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음, 어디 보자. 음, 이 치약으로 양치질을 구석구석 잘해주면 괜찮아질게다. 고맙습니다. 히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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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기야, 마야. 양치질 준비 다 됐어. 흠흠! 어? 양치질을 하려면 입을 벌려야 돼. 야, 그러면 완전히 썩어서 더 아프게 된다고! 왜 입을 안 열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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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걸 보여주기 싫은가봐. 입을 열 방법을 찾아야 해. 네 슈퍼 루키보림만 믿어봐! 히히! 으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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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와이 입이 아무리 커도! 일으키보림만 못 이긴다! 으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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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흠! 그거야! 웃으면 기분이 풀릴 거야. 으흠! 어떡해? 어? 들어봐! 으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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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으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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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거 아니니까 같이 양치하자. 이를 닦으면 이도 안 아파질 거야. 양치질이 귀찮긴 해도 훨씬 개운해진다고. 야. 됐어. 시작하자. 양치한 물을 삼키면 안 돼. 정말 다행이야. 나 때문에 미안해. 나도 앞으로 치카치카 잘하고 사탕도 조금만 먹을 거야. 이 슈퍼루키보리님은 원래부터 양치질을 잘했다고. 다들 여기 나와 있었구나. 너희도 주려고 사탕을 가져왔단다. 뭐야? 야. 으, 시려. 시려, 시려.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